근데 중요한 건 상관없어요. 우리는 1대1로 안 붙을 거니까. 1대1로 안 붙을 거니까. 복싱은 1대1로 로테이션을 하면 우리가 완전 분리해. 죽어, 죽어. 그러니까 우리는 한 번에 붙어야지. 많이 하려고. 3대1로? 3대1로 하자, 그래서. 와우. 3대1로 하자, 그래서. 3대1이 또 쉽지 않을 텐데. 그런데 내가 보면 이렇게. 이렇게만 해. 종국이랑 1대1이면 안 되지만 3대1이면 해볼 만하다. 3대1도 안 될 것 같아. 내가 3대1은 내가 볼 때 종국이 형 좀 구슬리지? 그러면 종국이 형 바로. 해, 해, 해. 야, 와, 와, 와. 야, 다 들어와. 5대1도 내. 야, 나 해드기 형 쓰지 말까? 이럴 거야. 봐봐. 왼손, 오른손. 난 앞. 그럼 이거는 뭐 어떻게 싸울 거야? 이렇게 싸울 거야? 이렇게? 이렇게 싸울 수 없지. 그렇지. 네가 만약에 종국이 형이야. 형, 형 왼. 자, 오른손. 아니, 내가 여기 있다 치고. 항상 그래도 우리 형님이 오른쪽이에요. 형 오른쪽이야. 이 간이 오른쪽 여기 있거든요. 그냥 항상 이 왼쪽 레프트가 간다고. 왼쪽 레프트 빡 치면 여기 가면 가는 거예요. 여기 간이 있거든요. 이렇게 막. 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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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정국이가 이런 표, 정국이가 이런 표, 이런 희눔을. 그렇지. 어휴, 이랬게 돼요. 으, 우, 으, 으. 이래. 희, 희. 모기 소리가 형 patches 게 높을icki懂. 고가들이 들 części다가. 막, 막, 실 Haha. 하하하하. 하하하하. 맞았나 봐. 하하하하. 하하하하 하하하하핳하. aney moss이 성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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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성애에. 하하하하. 뀨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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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어겨가 있다. 상상, 상상. 아, 이게 종목이야. 이거 그렇지. 이게 가능한가, 이게? 그런데 한 명은 죽어야 돼. 한 명은 죽어야 돼. 한 명은 희생해야 돼. 그건 그런데 랜덤이야. 이렇게 칠 수도 있고, 이렇게 칠 수도 있고. 그건 사실은. 형, 해병은 천국을 가지잖아. 천국을 간다. 해병은 천국 간다 얘기 알죠? 왜냐하면 지옥에서 살아남았기 때문이다. 그 얘기 했어요. 그러니까 빨리 막. 그러니까 형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. 그러니까 형 죽어도 천국 가는 거야. 뭔 소리야. 죽어도. 우리가 이 해병소에서 한 명이라도 뒷걸음치는 수가 우리 작지다. 박수 한 명. 한 명이 다 합동을 해야지. 목봉도 했는데 김종국 하나 못 잡아? 김종국이 아무리 강한 데도. 발이 세 개. 3대 1도 안 될 거야.